혜연이 주의 과정 여름 선생님 껌고게임 제일 좋아하는 생각 왜 생각해? 뭔가 제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 제거요? 제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? 그래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 잘생겼다고 생각해 몸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 몸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 발굴씨 성격이 약간 남자다운 그런 느낌? 아니면 자잘하게? 남자다운 느낌? 여성 55 플러스 27 다른 80 다른 사람 답 때는 코 하는 거 싫어요?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? 둘 다 싫어요 폭풍하고 배꼽하고 없는 것도 로맨틱 폭! 앞에서 아는 거랑 뒤에서 아는 거랑 이런 것뿐만 있잖아요 아 그 벽 벽에서? 아 그 벽을 왜 색깔을 할까? 그냥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뒤에서 아는 게 제 스타일이죠 여자 볼 때는 어느 부위 제일 발? 먼저 봐요? 외모 외모? 응 미소 미소 만약에 지금 풀 났어요 그럼 핸드폰 직업 어느 거 먼저 생각해요? 불이 났다고요? 불이 났다고요? 핸드폰 직업 핸드폰 핸드폰 제일 무서운 거 제일 무서운 거 실패 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방금이 뛰면 더 아 창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? 아니면 무대에서 넘어지는 거 어 어느 거 더 창피해요?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방금이 뛰는 게 아 정말 더 그냥 사귀기 전에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래됐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 막 오시려고 하는데 네 네 저희 방금은 다 우리 상상도 하기 좋은데 데이트할까?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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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때는 업 입고 자요? 아니면 벗고 자요? 그래서 바지만 입고 자요?